이리 와 와 이리 와 그래 와 오구 잘하네 우와 올라갔어 세식아 물어 오이 으아 으아 너봐 세식아 지갑 갑자기 이렇게 해달라는 이런 사람 처음이야 글로 간대 언니한테 간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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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언니 그렇게 있으면 그냥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만져줘봐 어디가? 겨드랑이도 만져주고 진짜 이리 만져도 좋아해? 엄청 좋아해 엄청 좋아해 만져라고 들잖아 아니야 예이 왜 이렇게 뭐지? 해 줘 해 줘 해 줘 해 줘 해 줘 해 줘 공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어디 만질까 대기 만질까 대기 만질까 대기 만질까 대기 만질까 겨드랑이 드는 것 봐 넌 해줘야 되는데 공주를 해줘버렸어 나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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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해줘야 되는데 공주를 해줘버렸어 지대장이야 손을 그렇게 하지 말래 니 손을 보여줘라 옷이 그렇게 싫대 니 옷이 싫대? 어 어떻게까지 그렇게 갑자기? 갑자기? 아니 옷이 싫다고 옷이 나도 너 싫어 뭐라고 했냐고 싫다니까 화내니까 뒤에서 화낸다 야 화났어 조심해 조심해 어? 아니야 누가 그래 너가 화내면 얘도 화내잖아 미안해 유진 혼났어 미안해 미안해 봐봐 이렇게 안아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삐졌는데? 얘 화났어 누가 그랬어 유진이가 그랬어 어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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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진이가 그랬대 어 유진이가 그랬대 어 서러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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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도 만져줘 공주도 만져줘 태식이가 만져줘 그렇지 딩가딩 무섭지 너 쪼금 무섭지 무섭긴 뭘 무서워 쟤 너무 좋아하는데 기분이 좋아 등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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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쉬어봐봐 눈 좀 쉬어봐봐 제일 좋아해 야호 마음은 바쁘지만 느릿느릿 다행히 노래 하하하하 아이고 아이고 좋아 태식이 너무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좋다 좋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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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